으으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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지금 나이가 못살인데 정실로 안돼 그만 그만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침바라고 메인콘이라는 종이예요. 고양인데도 강아지들하고 잘 지내요. 메인콘이라는 종이 거대 침바라고 하더라고요. 매너 좋고 다른 종하고도 잘 지내는 고양이로 저 쟤는 또 먹는데요. 신발을. 거대 신사라고 하더라고요. 신사라고 하더라고요. 신사라고 하더라고요. 하이블라니 하이블라니 우린 사회화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. 저는 치료 도우미견으로 또 키워야 되다 보니까 자질적으로 충분하고요.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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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 이게 왜 이렇게 열심히 했어요. 아 너무 없어요. 너무 감사합니다. 파이팅이 되면 내 발 물었는데 스토바이즈! 자질적으로도 충분하고요. 야! 응! 으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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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악!